멋지고 화려한 이름의 끝은 어디일까요? 우리는 얼마나 더 어렵고 복잡한 아파트의 이름과 마주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. 그래서 한화포레나는 생각합니다.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포장된 이름이 아닌 주거의 가치라고. 앞선 기술이 생활을 변화시키고 미세먼지는 더욱 세심하게 잡아주며 일상의 여유는 더욱 편리하게 걱정 없이 반려동물과 함께 뛰놀고 어제보다 더 멋진 나를 발견하는 기술은 장벽이 아닌 도구가 되도록 당신의 생활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화포레나가 찾은 주거의 가치입니다. 새로운 기준이 되다. 한화포레나 한화포레나 그래도 차가있습니다. 여기서 alc nobody 아이스크리 숲이